간혹 가다가 왜 쟤는 무관중인데 경기장에 들어가요 라는 댓글이 있더라구. 야 무관중 아니야? 짱도님 왜 거기있어? 그렇지. 모르나? 그렇지. 모르니까 내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을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프포의 짱도님입니다. 저는 한참치입니다. 우선 사과방송. 사과의 말씀부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 아니라. 아니 앵글이 이게 지금 뭔지 골방에서 이게. 어느 유튜버? BJ가 이런. 야 이거 사과방송하는 그런거 아니야 지금 앵글이. 아니 그래도 없는 환경에서 또 연락하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가 열악하게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 시간이 지금 정확하게 12시 13분에 옆 동네 사단 나를 불러내가지고. 이게 진짜 열악한. 정말 이 만명 유튜버가 이렇게 열악하게 촬영을 하고. 제가 참치를 부른 이유는? 정말 역시. 평소에 연락 1도 안 하다가. 모르겠네. 지내줘? 어 제가 오늘 무관중 경기인데도 대팡팡이 나왔습니다. 무관중 경기인데 네가 외고. 옆에서 이렇게 경기장 밖에서 막 소리 지우고 그랬나. 아니 그거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 미친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대구FC에서 아사포포의 짱도를. 아사포포의 짱도를? 디엠버서더라는 역할을 줬어. 디.. 뭐라고? 디엠버서더. 디엠버서더. 엠버서더 그거 아이가? 뭐? 그거 있잖아 왜 그.. 그.. 맨유의 엠버서더가 박지성이다. 오 그렇지. 그럼 대구엠버서더는 나지? 네가 박지성이라고? 분명하고 있네. 하하하하하하 어디 갔다 보실까? 갔다 보시래? 오.. 대구엠버서더 관계에선 혹시 코너..? 모든.. 단체부 치우고. 엠버서드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사전전 의미로. 우리가 평소에 기관나 단체로 쓰는 앰버서더는 날개달 홍보대사. 응. 홍보대사. 야 네가 대구엠버시 홍보대사다. 응. 그럼 그런 앰버서더. 그러니까 네가 DM 못 써달라 이 말이잖아 그렇지 그게 뭔데? 데뷔FC 구단에서 데뷔FC에서? 작년에 데뷔FC가 흥행을 하는데 내같이 팬 크리에이터 유튜버가 많은 역할을 해줬다 데뷔FC가 작년에 흥한 게 네 때문이다 아니 아니 그건 더블킥 아니 그건 진짜 말다 되는 소리고 팬분들이 자발적으로 데뷔FC 관련 소재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니까 그게 이슈가 아니고 홍보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에 좀 기여도 와운도 데뷔FC 입장에서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더 데뷔FC 영상을 많이 찍어주세요 대신 우리가 그 고퀄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뭐 좀 다양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거네 이제 작년에도 보니까 연말에 요거 사악 우리한테 좀 도움 좀 되는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살짝 요거 살살 끓여져갖고 우리 이빨 흥챙기만 땡겨버볼까 막 이러네 발 떼고 가서 툭툭툭툭툭 살살 끓는 거가 쭉쭉 빨아가면 타블만 쭉쭉 빨아가 생기겠다 그러네 사과의 말씀을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내 말 틀린다 어? 아잇 솔직히 말해가 니가 뭐 컨텐츠 뭐 어쩌고 도구 어쩌고 저쩌고 말했는데 그게 그 말이잖아 유튜브 작년에 니 해갖고 조회수 몇 만낸 뭐 다음 주에 뭐 영상 100개씩 팍팍 올릴지 그래 댓글 쭉쭉쭉 달리고 가면 유튜브에서 데뷔FC 막 찾아보고 조회수 막 올라가 쭉쭉 올라가고 댓글 앉아갖고 사무실에 딱 앉았어 응 부장님 이거 짱돌이다 이 사람이 변상국을 올렸는데 야아들 때문에 우리 도움이 된 대화 부장님 딱 앉아봐 그런 정보가 아이가? 딱 앉아봐 야 이 엄마 이거 잘 해먹으면 내년에도 좀 대박 훔치겠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한번 해봐라 이 엄마 이거 사과의 말씀을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데이거FC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데이거FC에서 디에버서더를 모집합니다 니 말고가 맞네 데이거FC 유튜버가 있지 아 제가 죄송합니다 다른 유튜브 보면 죄송하게 제가 출발 못이라도 이런데 뭐 짐이 없어요 나 찾아볼 일이 없잖아 그니까 뭐 니는 뭐 유튜브 알고리즘에 축구 관련된 게 없을 거 아이가? 아 진짜 한 게 없다 여캠 법방 여캠 법방 제약되었습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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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이거 내 와이프로 못 바꿔 내 와이프로 못 바꿔 야 야 야 야 아 목이 타네 아 부서졌나 근데 이게 대구FC가 그 뭐지 디에버서더를 이제 기획하고 점점 디에버서더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영상이 많아질 거고 응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게 연관 검색어 이런 거에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같이 축구 한 번 이렇게 하다가 슬쩍 한 번 보게 되고 그렇지 한 번 보게 되고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FC 대구FC 경기도 안 보고 그렇지 지금 경기장만 찾아오고 그렇지 술도 팔아주고 그렇지 지켓값 벌고 대구FC 돈 벌고 손수 비싼 거 사제 끼고 오빠 골 넣고 우승하고 마친 거 하고 야 그렇게 앤버서더 분들이 계신다 응 그러면은 대구FC가 뭐 찢게 도와주고 뭐 이렇게 좀 밀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아까 말했던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해준다고 했잖아 어 그 다양한 혜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디에버서더가 되면은 대구FC 구단 MD상품이 나오잖아 신상품들이 MD상품 어 그러니까 굿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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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나오는데 막 신상품이 나오면은 디에버서들한테 언박싱이라던가 아 협찬을 하는거네 그렇지 뭐하라고 협찬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MD상품을 할인해주고 아 할인을 주고 그래서 유튜브로 많은 이렇게 상품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홍보활동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거지 그거를 굿즈를 너한테 제공을 해준다 제공을 해주는데 아직까지는 없네 어 뭐 되게 아쉬웠나봐 아니야 아직까지는 없네 그 다음에 팀 리포터 AD카드를 지급해줘 그게 뭐고 카드를 준다고 이게 뭐냐면은 체크카드 처형되었습니다 경기장에 가면은 쪽이 있고 사진 찍는 사람 보고 보이나 그렇지 기자들 다 찍잖아 그냥 자유롭게 가서 찍을 수 있어 그 잔디밭 위에 잔디밭 위도 갈 수 있지 그거를 출입을 가능한 그거를 너한테 혜택을 준다고 그렇지 팀 리포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단에서 차격을 준다 차격을 준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관증을 하고 있잖아 나름이 들어갈 수 있다는거지 개 미쳤네 너 그렇지 와아 그래 그래서 원래 갔다 온거잖아 야 그런 혜택도 있고 응 이거 이것만 해도 대박이네 끝난다니 그 다음에 이제 구단에서 행사를 해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행사하고 보고해야지 그러면 취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지 아 이거 진짜 레알 위드인데 그리고 홍보되고 니는 컨텐츠에 거리 하나 없고 니는 조회에서 빨고 저기서 홍보 빨고 서로 막 쪽쪽 사과의 말씀부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몇개요 혜택이 굿을 준다 캣고 그 다음에 니 출입시켜주고 응 그리고 행사했으면 니 그거 해가지고 취재할 수 있는 자격도 주고 진짜 마지막으로 한거 있어 한게 더 있다고 그거 알지 유튜브 보면은 뭐 10만 구독자 100만 구독해가지고 실버 버튼 골드 버튼 그렇지 100FC에서 디에엠바 서드로한테 그런 비슷한 리카 버튼 리카 알지 마스코트 그 버튼을 준다 리카 버튼 리카 버튼 리카 그러니까 뭐야 실버 골드가 있는데 거기엔 리카 버튼 뭔가 아니 그것도 등급이 있지 브론즈 실버 골드 이렇게 세가지가 있어 브론즈 실버 골드 그래서 설명해주면 일단 브론즈 버튼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돼 1000명 그리고 100FC 관련 영상 개수가 34이상 30명 구독자 1000명 와 구독자 1000명 어렵대 생각보다 어렵대 진짜 어렵대 진짜 어렵대 너희들은 몇명인가? 나? 30명 마른데? 많지? 더 놀랍질래? 실버 버튼 실버 버튼 구독자가 5000명 이상 야 나뉘네 좀 빡시지 야 브론즈가 실버 5000명이라고 5000명이라면 그리고 대배국 시 관련 개수 50개 이상 야 이거는 좀 명령이겠다 실버는 5000명이 확실히 있다 그렇지 마지막은 골드 버튼 어 구독자 10000명 구독자 10000명 어? 야 너 10000명이잖아 그다음에 다른 영상 개수 100개 이상 100개? 저희 아싸풋볼은 디앤버 서더 골드 버튼 야 골드 버튼 박수 야 틀렸다 디앤버 서더는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아무나 도전은 할 수 있어 그렇지 니 그렇게 골드 버튼을 받았어 아 어딨노? 아 어디냐고? 그 어딨노 지금? 내가 한 번 보자 니가 지가제? 와 물에 묵었노 여러분 대개FC의 디앤버 서더 골드 버튼 최초 언박싱입니다 이야 저게 매일 찐 처음 봅니다 야 진짜 자 니가 보고싶었던 니가 버튼 여기까지는 약간 감사팬 느낌 있어 아 그렇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대개FC 앤버 서더 골드 버튼 최초 언박싱입니다 이야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보이시죠 아 그래서 금색입니다 금은 아니겠죠 이렇게 열 수 있는 이렇게 있고 한번 열어볼까요 열었습니다 여러분 짠 짠 짠 짠 고장 자 한번 뜯어볼까요 이걸 드리면은 좋아요 이렇게 손잡이 돼있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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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으로 다쳤는데 이와중에 카메라 밑에서 닦으라는 짱돌이 아잇 빡친다 아니 무릎 뜯는거야 무릎 뜯어서 아 니가 니프야 VAR 할까 자 무슨 골드 버튼 짜잔 와아 야 니 얼굴 보인다 니 얼굴 보인다 근데 생각보다 퀄리티 좋죠 야 좀 신경 많이 쓰셨는데 그치 관계자분들이 그치 요 가운데 여기에 고슴도치가 리카고 리카 이게 보시면은요 어 그 프린팅이 아니라 이 음각이네 음각이야 음각 음각인데 만지면 만져져요 요것도 음각이고 어 요것도 음각이네 아직까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리카 버튼 홀드 버튼입니다 아마른다 동요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만약에 하고싶다는 사람이 생겼다 어 그럼 나도 자격 좀 갖추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될까요 어 상심오집으로 언제든지 자격이 되면은 신청할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공지사항에 보면은 공지사항에 보면은 공지사항에 보면은 디엠버서더 모집 안내인가 글이 있습니다 아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디엠버서더 지원양식이 있거든요 아 그 지원양식 한글파일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야 작성한 다음에 아 거기 아래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제가 디엠버서더에 관해서 제가 아는대로 이제 알기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은 잘 들은 것 같거든요 아 예 알기 쉽게도 모르겠는데 혹시나 또 궁금한게 있거나 네 뭐 유튜버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또 궁금한게 있다가 그런 그런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뭐 저희 인스타 아사폭골 계정 있거든요 거기 인스타 계정에 DM을 해주시면은 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그렇게 친절하게 대답도 주고 응 알려도 주고 해드려야지 아 언레미엄 여기까지 대구FC infrastruktur에 관한 얘기를 쭉 해 봤는데요 지금 대파카카은 무관중이잖아요 그래서 calas이 좀 아픕니다 응원 열기 공골, 공골, 공골 해야 되거든 그때 밖에서 들어갈 때 하슴이 설레고 있잖아요 하루 빨리 만원 간축으로 들어차서 그런 환호 응원, 열기 응골, 공골 그런 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저도 봤는데 여기까지 아스토볼 짱거리였습니다 저는 분촌치였습니다 우리 하는 거였지 마무리해야지 직관은? 직관은 안되잖아 직관은 안되네 직관은 못하는데 직관은 언제나 못하잖아 그래서 직관은? 센스모스 직관은? 언제다? 함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그래 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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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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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이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